오브로드 중간으로 갔습니다. 박정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오늘 같은 밤이면 모르죠? 노래를 들어보면 제가 알 수 있죠. 4화 방신대 나왔습니다. 아 이거 3 프로토스 대 우리 좀 적으네. 어 나 포토하는건 좋아 오토스인데 포토하는거면은 리슈친이 많이 하세요 영진국밥 거기는 뭐 가본적이 없는거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 좀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저 뭐야 의경할때 대충 외박이 언젠지 알거든요 대충 그렇게 짜면 제가 한 상경쯤 됐을때 제 아반떼XD를 사 경찰서 방수인데 주차를 해놓고 외박 있을때마다 타고 나갔었어요 아무도 모를걸 아마 그리고 아는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에 차를 그냥 경찰서애들 안에 대놨었었어요 에 들켰으면 아마 좀 어 간물해서야될거 아니 어차피 며칠 뒤에 나가니까 어 대놓고 맨날 그런건 아니었고 두세번정도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그거 제가 좀 약간 운전병 대타로 그런 뭐 예전에 운전병 한명이 백을 써가지고 약간 본부조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운전을 했겠지 근데 갑차였는데 불법 유턴하다가 택시를 박은거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쳐놓으니까 대신 며칠간 저 뭐 운전도 시킬사람이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택배를 갖다가 한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탑차그런건 되게 잘 물죠 예 그래가지고 그 운전을 좀 또 한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의심을 하질 않았었어요 네 네 조합 권 나를 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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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뭐야. 아 드론카기 쓰네. 나 초칭. 동지칭. 또 시작해. 또 시작해. 잘가. 에헤이. 아! 왜 이렇게 한 마리씩 걸리라 내가. 괜찮아요. 검은 고양이가 수컷이구요. 이제 치즈색 고양이가 암컷이에요. 어 깝사람이야. 어 반가워. 어? 불안한데? 안 됐네. 아 너무 쬐어. 너무 쬐어. 너무 쬐어. 너무 쬐어. 지금. 좀. 쭉쭉하게 쬐야지. 맞게 맞겠네. 아니요. 아니요. 뭐. 그 차도. 저희 집 차 저에. 컷들은 뭐. 그때 당시에는 뭐. 차 물건에 나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. 약간.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차 타간다 해가지고 이제. 쬐는게 뭐냐면 이제. 방어를 안하고 그냥. 일꾼. 일꾼. 이나 뭐 이런. 발전. 에. 좀. 치우친. 그런 플레이를 보고 좀. 쬐다라고 하죠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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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모든 forces are under attack. 모든 forces are under attack. nah.. geo- 뒷발로- 뒷발로가야겠다. 우리 건물을 왜이렇게 핵탄씩 밀리냐 계속. 둘 다 쓰네, 어 내가 부근하림 1댁이 랜는 구요미 고맙습니다 땡큐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털린 놈이 뭘 말이 많아! 확 그냥 구경해 인마! 어? 구경이나 해 구경이나 그럼 발원거리 없어? 발원거리 Sek대 졸린 놈의 졸린 놈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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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